음악 저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수제로 소세지라든지 고깃빵을 만들고 있는 수제 육공광이고요 하나하나 울산 지역에서 7일 이내 된 냉장육을 이용해서 저희가 소세지라든지 고깃빵을 만들고 있는 그런 육공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낼공법이라고 해서 저희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해양심충수를 이용해서 사람 몸이 0.9%의 염두를 원하잖아요 그런 0.9%의 염두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개발한 공법이고요 나이대가 좀 높은 연령도 짱 소세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들 저희 구매를 하시죠 프리미엄하고 실속세트 두 가지고요 울산을 닮아서 조금 이제 울산의 다양한 비소노부의 후지를 이용해서 소세지라든지 그리고 떡갈비 그리고 저희가 만드는 비어신케네라는 수제 햄이고요 저희가 지금 1차 예약은 마감이 됐고요 2차는 저희가 9월 2일까지 저희가 예약을 받고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순차적으로 저희가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8일까지 매장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선물 구성을 말씀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저희가 구성을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저희 기존에 제일 많이 울산을 대표하는 고래 모양 만주를 찾아주셔서 그 제품도 기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 또 최근에는 저희가 밤맛 앙금을 넣은 밤만주도 있어서 다양하게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섞어서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어른분들이나 선생님들이나 은사님들께 선물해드리는 용으로는 좀 더 보급 박스에 들어가는 15개 입, 20개 입 세트가 있어서 이 제품도 준비를 해드렸고 또 고객님들이 요청해 주실 시에는 보자기 포장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인터넷에도 판매를 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인터넷 창에 단디만주 검색하시면 또 다양한 제품들을 예약할 수 있으셔서 그렇게도 가능하시고 택배 발송은 이번 주말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고 또 오프라인으로는 단체 주문이 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미리 예약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밀가루 음식이나 밀가루 빵 디저트를 못 드시는 분들이 드시기 편하게 짤라만 만들어주실 디저트이고요 보통 활성 블루텐이나 블루텐 알러지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딸 디저트입니다 저희 모두 지금 맵살로 만든 제품들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레몬즙 짜서 만든 생레몬 케이크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맵살로 만들었고요 안에 레몬 제스트로 갈아 넣어가지고 상큼합니다 이 쌀 휘넘시의 종류예요 버터 향이 풍부하게 나면서 살짝 쫀득하고 촉촉한 식감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제품입니다 손님이 직접 오셔서 원하는 제품만 골라서 담으실 수도 있고 원하는 가격대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기도 해요 꽃살 내에서 퀵서비스로도 배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만약 문의 주신다면 원하시는 구성대로 해서 최대한 퀵으로 보내드리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차 같은 경우에는 인공향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과일 조각, 진짜 약재, 진짜 향신료, 진짜 꽃 이런 재료들을 블렌딩을 해서 맛있고 또 효능도 굉장히 좋은 그런 블렌디드 티를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차 이름도 다 특이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모이티에서 몰디브 한 잔이라는 차는 모이토 아시죠? 모이토에 들어가는 민트라든지 달콤한 그 맛을 스테비아 허브잎을 이용해서 차로 써도 달콤한 모이토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차로 만들어보았어요 저희 리틸티가든에 처음으로 연구했던 6가지 작품 그리고 대회에서 수상한 작품 2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비기닝이라는 컬렉션이고요 상자 안에 옥수수로 만든 필터에다가 쉽게 부으셔서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집에 특별히 나는 차 오려 먹는 도구가 없다 하더라도 편하게 드실 수 있고요 상자별로 이렇게 두 가지 모아놓은 12가지 차가 들어있는 선물 세트도 있고요 총 18가지 차가 모아져 있는 18종 선물 세트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꼭 받아보시려면요 다음 주 월요일, 9월 5일, 월요일 낮 12시까지만 주문을 해주시면 꼭 연휴 전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연중 우유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오후 6시 안에 픽업도 가능하세요 알라리들 사이에 조그만한 퍼핑들이 있는데 이게 현미 퍼핑이거든요 오란다 맛도 유지할 수 있고 또 현미 퍼핑이 꼭 포함이 느껴지는 비율에다 맞춰서 넣고 만들고 있고요 가족들하고 다양한 먹거리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추석 선물 세트로 요번에 나온 거거든요 월병하고 다양한 과자가 들어있는 걸로 찾아오게 돼요 흑임자 크럼블 스콘을 하고요 그리고 갈레트, 마롱, 코코넛 휠 그리고 세 종류의 월병이에요 박스는 기본 포장이 되고요 보자기만 추가하실 경우에 3만 5백 원이 되셔요 스마트 스토어 구매도 가능하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간단하게 전화 예약도 가능하셔요 주말 사이 토요일, 일요일 주문을 주시면 월요일 전체 출고가 되고요 방문 수령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내내 아스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12일까지 방문 수령 가능하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